랄리 팡 이정도로도 뱀이가 기억했어 랄리 랄리랄리 팡 랄리 팡 팡 팡 지금 운동하는 영상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봄씨가 원래 안무를 되게 못 외워요. 맞아 못 외워요. 근데 채널이 지나서 항상 기억해요. 맞아. 기억해요. 난 지금 운동을 안 기면서 셀타 할 때 들으면 힘든데. 진짜 키울 수다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우와 셉! 우와 셉!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지금 와가지고 메이크업이 돼있어요. 끝나고 싶지 뭐. 저를 위해서 출연해 주신 우리 디스트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어디든 간다! 우리! 잠깐만. 근데 각도가 이러면 너무 못생긴 각도 아니에요 지금? 난 되게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러블리 가지고. 아니 근데 데뷔 초에 선글라스 매속 쓰고 다니던 시절에 가려진 얼굴이 궁금해서 데뷔실까지 우리 다 친 남자 아이돌이 있었다. 아 그렇죠? 어. 아 그리고 proper 이사 hormones, 내가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안 joking요. 아 제가 이제 숲속 바뀌는다고 나와도 계속 안aksi해요. 신규 준비하면 진짜 제대로 신규 준비했어요. 워 fuel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친환하게 다니기 위해서 유성소 운동 열심히 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왔다가 진짜 저 병상 몰래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도망가셨거든요 끝까지 못 봤네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따가 들어야 될까? 이렇게 둬잖아 이렇게? 어 보인? 내려가실 때 방금 사실은 이건 본인 피셜입니다 사실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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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일세가 나고 ility 귀여워 답도 4 속도 4 Vitamin 속도를 5 Pod 하시도록 하ora 힘들겠지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도를 이렇게 올라가야 아니 뭐지? 등산을 해야 뱃살이 빠집니다 지금은 운동 신발 신고 있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제 아디다스 운동 신발 러닝화 운동할 때 러닝화 안 신으면 위험해요 애교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애교 멤버가 아니거든요 애교가 안 나요? 힙합 그 서버 앨범을 나갔을 때 다시 볼 수 없는 유미 씨의 그 레이드로 고백 무대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할 수 있게 한 번만 원, 투, 쓰리 헬로우 원, 투, 쓰리 저런 애교 뭐해? 내 뱃살 홀 니꺼야 와 요즘 애교도 바뀌어가지고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누구예요? 언더걸스 원, 투, 쓰리 안젤 뱃살 새 뱃살 Cabot 연기 음 너무 멋있어 아 멋있어요 너무 예뻐 저렇게 해보고 싶다 섹시해요 저 드론도 멋있다 인렉인가? 전자드론인데 땀이 나려고 합니다 요즘은 덥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보면 온몸이 흑흑 젖어요 이렇게 땀 빼고 그 다음에 술 안고 한 3분 정도 외우고 2주 안에 2주 안에 2주 안에 너무 어려워 이제 그때 당시에 현아저씨가 이제 건강사기 요즘은 스텝 운동 한 두어 달 되게 한가할 것 같아서 다시 드론 레슨도 시작하고 뭐 쌍코스틱 기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놀면 뭐하나 그냥 열심히 좀 바쁘게 지내려고요 이제 한 25분 이 정도 지금 26분입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아무도 없다 1주 1주 60분 19분 4주 7 2주 3주 4주 4주 아이적 뭐 누나의 도 있고 진짜 준비하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계속 턴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자들은 종아리를 알리였어요 그렇죠 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종아리가 빠졌다고 그랬을지 몰랐어요 나이 참 확실한 이 시간 저는 피디님을 뭔가 이렇게 되게 멋있다 이렇게 포즈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워낙은 혜림씨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언니 몸의 비결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몸에 자신 있어서 타격적인 의상을 좋아합니다 또 언제 다 원활을 합쳐지요 데뷔하자마자 저 혼자 솔로살이어서 이상하게 저는 뱀이 졸리나봐요 오상에 대해서 노출에 대해서 노출에 대해서 보고 텐님 문제대로 저 혼자 약간 노출에 대해서 다 보이고 피라테스는 얼마나 졸려 피라테스는 한 7년 정도 저는 한 1년 정도 지금 한 1년 됐어요 피라테스 한지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항상 두통이 좀 심하고 어깨가 뭉치고 그런 스타일인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서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요즘 시대는 다 이제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거북북이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시범 보여줄 그건 아니에요 아직 오 이거지 이게 시범이고 저는 시범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 아직 우와 와우 짱이다 잘한다 잘한다 샤워 잘한다 샤워 잘한다 잘한다 진짜 안한다 샤워 뭐 잘한다 뭐 아, 안전을 했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거 이렇게. 이런. 아, 안전을 했죠. 이 전개는 어디로 가는 전개일까? 와우. 다 잘해요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용대밭이 온. 뭐가 출련차 아니에요? 아, 달라, 달라. 저도 이제서야 막 이제. 손만. 아, 응. 처음 봐요. 오우. 오우. 와. 이거는. 와. 진짜 힘든 건데. 대박. Get to the back. Get to the back. 와. 7년차 없어? 7년차.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이거 우리 다 알죠? 블랙세클 다 알죠? 고미 덤블링 잘하는 거 알죠? 우리가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 한번 봐보세요. 고미, 고미. let's go, let's go. 오우. 보미. let's do it. 내가 제지한 나가. 온다 온다. 보여줘, 오랜만에 보여줘. 아기 스포츠단 보여줘 웬일이야 이게 what happened 뻥친거 아니에요 왜 저랬을까 안돼 보여주란 말이야 이거 한 50발 한거 같아요 왜이래 배터리가 부족해요 어떡하지 로백 로백 I have to say bye 로백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꺼져요 핸드폰 꺼질라 그래요 안녕 군빵사수하세요 빠이빠이 아기 스포츠 아기 스포츠 아기 스포츠 아기 스포츠